글러브는 각각 여기에 크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신이 앞으로 얼마나 성장할지와 얼마나 앞으로 가치가 높아질지? 아직 나이도 어리고 더 성장할 길도 많이 남았고 이제 갓 신생 파이터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냥 쭉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오늘 경기 때 끝인 글러브는 여태까지 시작 준비하면서 얼마나 노력이 담겨있는 글러브인지? 인생을 진짜 이번 경기는 거의 훈련 캠프 기간 동안 진짜 모든 걸 다 갈아넣고 노력도 진짜 죽을 만큼 해보고 진짜 한계라는 걸 느껴볼 때까지 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사진부터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신 좋은 기회 있기를 많이 바랬는데 다음번에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괜찮으세요 ez